황금수박을 세 글자로 줄인거지 황수박 황수박 근데 이게 뭐구요? 왜 어떻게 나와? 전쟁시가 만드가 궁금한게 말하면 뒤지는거야 안 배웠어? 자꾸 궁금해 할래? 안 뒤질건데? 안 뒤질건데? 안 뒤질건데? 안 뒤질건데? 사람은 모두 죽어! 하지만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뭐야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다 안 뒤질건데? 안 뒤질건데? 스나이퍼도 탄도하기 좀 크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속하면서 느낀건데 농사 구데깁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는 구데깁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거나 낚시가 짱입니다 잠깐만요 낚시하는게 돈 더 잘벌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농사 상향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상향안이 필요해 여기서 10분만 낚시하면 1시간 얻어요 정말요? 어이 어이 거기 박풍민씨 그 어려운 공기에 왜? 그렇게 빨리 된다고요? 네네 왜그러시죠? 거기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데리고 언제 싸울겁니까? 제가 부하가 있었나요? 어 뭐야 거기 팀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은 거 어려워 봤어 우리 대가 만득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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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이바나 저바나 떠들며 낚시하는 박태곤이라네 아 순이님은 시간의 신에 의해 게임에 참가하지만 시간없이 한 회 타망시 탈락한다고 하네 개꿀이네 영생이네? 아니 한 번 탈락하면 죽는다고 아니 아니 탈락하기 전에 영생이잖아 시간도 안 먹어도 되고 런쥐네 부럽다 착하게 살아라 네 착하게 살게요 저 죽이지 마세요 다 서로 죽이고 뭐 뽑는 착한 것 같지 않구나 죽어야겠구나 저 이거 스나이퍼 야 너네 신속포션 사진이야 근데? 안 돼 사 사진인데? 뭐야 된거였어? 오오오 스나이퍼 어 아프겠다 야 스나이퍼 데미지 얼마나 달아요? 데미지 얼마나 달았어요 방금 야 죽긴하냐 사람 죽긴 죽었죠 얼마나 달았냐고 가까이서 맞추는데 왜 안죽냐 방칸단다 야 야 사기 아니야 뭐야 뭐야 핀맨이 어딨는데 만들고 가야될거 같은데 뭐지 고기가 절로 가는거 같은데 갑시다 안죽는거 같은데 어 죽은 법을 잃어버렸 어 너 데미지 달아요? 고기가 이상하게 많이 들어요 야 BGM 바꿔줘서 싸우기 힘들다 괜찮아요 아씨 BGM 안 바꿔서 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저 챙겨주시고 아니 미안 너랑 싸우는데 뚱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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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해서 흐으으으으으 아흐으으 że 낚시가 짱이었어 아하하하하 으흐으 으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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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농사 안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거 같아서 오늘 진짜 그 앤디캡가지고 했는데 진짜 농사 쓰레기네 오늘 네 진짜 농사를 안하는 이유를 아버님 오늘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피그니타임에서 최근에 농사를 안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오늘은 피그니타임에서 하면 또 농사인데 농사 한번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이게 패치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안합니다 피민님 상점에 상점에 있어요 저희 오세요 물고기 패치되면서 상점이랍니다 여러분들 또 상점에 숨어있었구만 야 또또또또또또 걸어 상점 갑시다 피민님 힘으로 오시라구요 야 그러면 귓속말로 해야지 누나 바보여? 피민님 상점으로 와 오케이 우리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노력을 보이면 들어도 못들은 척 해주고 그래 응 그래 오면 치사 반주 치사 반주 아파 아파 진짜 얼마나 다른지 빨리 말해달란 말이야 반 반 반칸 푸브가빠 반칸 반칸? 반이 단다는거야? 반칸이 다는거야? 반줄이 단다고? 많이 쳐 단다고 오 좋아 많이 단다고 많이 다는구나 많이 많이 다는구만요 난 밥만 먹으면 돼 맛있어 맛있어 야 뭐 야 중이야 궁금하긴 한데 가만히 있는데 못 맞추는거냐 이상하지 않냐 중이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게 이거 면사 얼굴에다가 쐈는데 왜 안맞죠 이거 아버님 얼굴에 쐈다고 조준에도 쐈어요 조준에도 쐈어요 아니 이거 탄도가 탄도가 뭐야 이거 안맞는데 이거 어딨어 조준적으로 맞춘거 맞습니까 아니 조준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 한번 써보세요 아버님 너 우리 한번 써볼게요 그래요 그리고 명이 빠르라면서 아아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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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봐라 너 움직여봐 가만히 있는거 말고 살짝 움직여봐 총알 아까워요 이거 30분짜리란 말이에요 왜 자꾸 총알 낭비하라고 시키냔 말이에요 한발당 한발당 6분인거 알죠 큰 그림이다 큰 그림 한발당 2말란 말이야 이거 총알이 아깝지 왜 해? 충량이 줬는데 총알 아까워요 큰 그림이다 큰 그림 야 한발씩 쓰면 죽질 않아요 원래 그래서 라이플이랑 같이 써야되는거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라이플 한발씩 쓰면 죽질않는다니까 형상 안죽일 짠이 있어 여기서 흐흐흫흐흫 아 맞추러 아니 이거 맞았다 맞았다 떴는데 왜 안죽어 이거 라이플 별로 안좋아요 리얼총이겠어요 리얼총 라이플 개쓰레기입니다 딜레이 떤거 같은데 뭐지 제가 볼때 이거 검 하나 주면 다잡을거 같아요 이건 맞아요 오어어어어 에임 이제 탄도 안았다 이제 에임드로 안았다 와 이거 너부님 몇 칸 달아예요? 두칸 반 안 가리켜줄거야 안 가리켜줄거야 야 에임드로 하면 돼? 아니지 아 왜요 그 왼쪽 누르고 쏴야돼 무조건 라이플도 그 전하라니까 그거 알려줬어야지 방금 이겼잖아 나도 방금 이리 자 휘맨님 이거 드세요 어차피 무한영생이라서 일단 순환 안썬다 좋아좋아 10분 2개 줬어요 순환 좋단 말이에요 순환 왜 안쓰냐구요 쓰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뭐 제가 한시간짜리 썼는데 호호 어서 맙니다 다들 어딨어요 그만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반드가 어떻게 좀 아파? 아파 우리 악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영상마다 좋아요 노르는 습관을 가집시라 좋아요 한 번씩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 벌써 또 시간 이렇게래 아 그럼 또 피 다차 눈 한 마리로 맞춰봐 아프지 않음? 와 에이리 따라갔는데 뭘 안맞아 어어 그거 탄도를 에임을 따라가지 말고 그 오른쪽에 쏴야되요 어 이거 왜 말해줬지 오른쪽? 탄도가 나가는게 안보이는데 에임 정확히 따라갔다 에임 말고 에임을 이동결로 오른쪽에 쏴야된다고요 개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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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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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의신 너부님 싸우러 갈까요? 어 쟤 혼자 재미보는데 야 범위신 모르겠다 나는 세능의신 혼자 재미보는데 한 번 가보자구요 와 난 모르겠어 에임을 따라가고 있는데 야 손가락 배치완료 어 저기 싸우는데 에잇 싸우마 싸우마 싸우라고 싸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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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거 같은데 제가 죽은 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멈춰보세요 아 맞다 잠깐 템은 받아야지 타임 타임 제가 여기서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요 아이 그건 또 상도덕이라는것도 있고 공중도덕이라는것도 있잖아 너 뭐야 어디 뭐야 가만히 있는거 순삭해버렸잖아 아니 아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했는데 그건 중력이한테 기다리란 말이지요 전내입니다 아니 같은팀이잖아 같은팀 아니면 죽여라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린건 너지 어 범적으로 정해진다 나 중력님 계속 영혼상태로 뒤따라다니면서 종 쏠거야 그건 저한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야지요 너무 억지네 제가 중력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님 저도 쏘지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기다려줬지요 아 잠깐만 아 만들기 탈락이구나 근데 봤습니까 1초만에 주인거 이게 괜히 실력자가 아니거든요 괜히 우승많이하는거 아냐 아 이거 혹시 바꿔싶지 않으신가요? 상점에 아니 상자에 넣어달라고요 상자에 나도 스마이퍼 사야겠다 상자에 넣으라고 삐뚤어졌다고 건디지마라 아 상자에 넣어달라고 삐뚤어졌다 어? 이 삐뚤개 생겨가지고 야 야 얼굴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고 했지 얼굴도 두농빛인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도 노란색인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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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우리 너블님 화난거 안보여 지금? 얼굴 빨개졌잖아 지금 이제 있는거 없어 야 총알 내놔 총알 스나이퍼 그리고 내가 먹었구나 총알 안에 있어요 총안에 있는거 다 쓰고 팔아요 어허 제가 불쌍하니까 불쌍한건 아니지만 형님 이것좀 마늑아 니나해 뭐여지 뭐줄건데요 구맥권 이거 어? 뭐야 그래 구맥권 누구였어? 구맥권은 너무 많은데? 구맥권 너블님 이거 드세요 한 20개 있는데죠 나도 10개 있는데 큰일났네 20개 있어요 한 난 구맥권 하나 있는데 저좀 주면 안돼요? 잠깐만요 줘요? 줄게요 네 여기요 곧 싸우게 될거 같지만 좀 드릴게요 으흠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좋아좋아 워우 어마어마하다 이 느낌 굉장하군 우후후 아니야 내가 봤을때 총알 더 사야돼 와 스나이퍼 총알 진짜 진짜 빡세다 나 어마어마하네 오..이거 정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장 넘치는군 긴장 넘치는군 어 뭐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노 얘 대장이였어? 쟤 빼고 우리 셋이 쟤 죽이죠? 잠깐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 근데 봐봐요. 듣고 보니까 난 너불이랑 팀이란다! 들었냐? 이 바보 벙청이들아! 공룡님 우리 둘이 팀이 이로써, 동력이는 우리의 적이다. 너불아. 자연스럽구만! 굉장히 자연스러워. 사실 이거 노렸지. 저 녀석은 우리의 큰 뜻을 몰라. 두 마디 했는데 팀 와야됐죠? 자... 우정도짜? 이제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고. 자, 약간 좀 깔싸만 보고는 없나? 이거 다 쏴 이거. 이거 샀어. 아 근데 나 라플 쓸 자신이 없는데? 아니야. 아니 형 이거 내가 알려줄게. 그니까 그 사람 옆으로 쏴야 돼. 무조건. 그 정면에 쏘면 안 돼. 움직이면 그 옆에 쏴야 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동 경로에다 쏘라고! 그 이동 경로도 왼쪽에 쏴도 가끔씩 맞거든. 그 왼쪽에 쏴도 좋아해. 아 운영자 이거 심소 안 사진다! 자, 전쟁식 안 시자! 아니 난 안 사줘. 아 이게 내가 볼 때 시간의 모래가 두 개가 있는데. 아 왜 보호품이 지금 떨어져요! 어? 난아. 모래에 일단 한 명 정도 탈락하면 줘요. 아까 전에 그걸로 살아남은 거구나? 중력이. 뭘 그걸로 살아요? 너 아까 전에 그거 쓴 거 아니야? 아니야? 회복히도 없어요 오늘. 회복히도 없어요 회복히도 없어요. 아 그정도로 총이 구데기였구나. 진짜 개구데기예요 진짜로. 저 16발에서 두 명 죽였습니다. 쏴보시면 알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진짜 비빌 수도 없어요 진짜. 차차차차~~ 아버님이 만득이 가만히 있는 걸 죽여가지고 약간 어! 어! 뭐야 뭐야 장전을 안 해놨어 젠장! 어 잠깐만 장전을 안 해놨어 이 젠장! 아버님 맞춰보세요 한 번 맞나 안 맞나 테스트를 한 번 해보냐고. 어어! 뼈다!!! 아 장전을 안 해놨어 이 번 젠장! ㅋ 나도 장전 안 해놨었어! 어 오케이. 형 곧 가겠는데요? 뭐야 이거 장전잡고네? 도망장전해! 내가 인마 느그술 장이란 응? 와 이거 맞춤기 더럽게 얼었네. 좀 죽어 좀 죽어 가까이자! 정신! 난 죽이면서 죽여! 으허허허 중력이 기다려봐 비켜봐 야 진짜 리얼총이다 움직이면서 쏘니까 안맞아 아 이걸로 쏴봤자 소용이 없는데 와아 야 난 총알 없어져 팀다 너보라 오케이 오케이 야 에너지인줄 있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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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굳이 짹기기까지 아오 귀엽네 악원이야 아주 그냥 야 내가 시간 먹었어 시간은 근데 다시 먹었어 시간은 끊임없이 오지 시간은 돌려줘야지 아 죽어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오 마이 갓 야 여기 안에서 싸울 수 있어? 너보라 이거 죽긴 죽냐 이거? 아 이거 총알 지금도 살 수 있는거야? 이제? 모르겠다 나 좀 살려줘봐봐라 아 이거 안죽는다 이거 아아악 아 이거 구매권이 없어 젠장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 가는 방향으로 도와줘봐봐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아 뭐야 사랑이다아악 아 이거 왜 자꾸 장전돼 오케이 이거 피없다 이거 피없다 이거 피없다 이거 피없다 와 이거 스나이퍼 진짜 장난 아니네 템을 받으시지요 아 탈락했니? 네 오케이 템 구매권하고 이런거 주세요 총알하고 총알하고 구매권 끄십니다 오케이 아 이것도 장전이 되는구나 이 총알 어차피 목숨 1시간이니까 그냥 다 써버려야겠다 총알이 와 얘 총알이 없어 오호 자 그래도 시간 꽤 있고 이거 먹어놔야겠네 아 이거 먹으면 이제 무적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미쳤네 와 아 이거 아까 내가 살라고 했던거구나 좋았어 이제 야 너브라야 오케이 핑맨 바로 없애버리자 구매권 있다 오케이 왔다 이거 구매권 장난 아니네 총알 사는데 아 총알 사는데 구매권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아까전에 중매이가 없었구나 총알 많이 사가지고 하하 이거 참 자 핑맨아 어디냐 어디냐 보급품 먹고 있지 어 어떤거 나 보급품 떨어졌는데 아 맞아 보급품 떨어졌네 괜찮아 보급품 없어도 난 보급품에 온전한지 않다고 보급품 쓰레기 같은걸 주면 어떻게 사람을 잡아 쓰레기 아니다 저거 좋은거다 너는 뒤졌어 왜 나 안됐을까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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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주카 바주카라고 아이 괜찮아 바주카 그 시간 있어도 내가 죽일 수 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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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낚시 낚시하는 쪽 입구 낚시하는 쪽 입구 낚시하는 쪽 입구가 어디야 저쪽이다 총알 소리 들린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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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안죽어 당연하지 뭐야 이게 당연하지 아 이거 pvp지역이 아니라 안터진거구나 자 가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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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바주카포 바주카포 장전한다 오케이 무빙했죠 맞기는 하냐 이거?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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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할만큼 했다 오케이 이걸로 해야겠다 오오오오오 와 이 날 죽냐 와 이게 낫네 오우오오오 아 에...에이...에임을 일부러 살짝 오른쪽으로 흘리면서 얘가 가는 동선에다 가는 개 뿔 개 뿔 개 뿔 따라라라 콩콩콩콩콩콩콩 야 진짜 이거 미쳤다 이거 콩콩콩콩콩콩콩 콩콩콩 수리 냉장고 누르면 콩나봐요 콩콩콩콩콩콩콩콩 콩스비 냉장고 콩수리 냉장고 명리모컬롱 후후 곧 뒤진다 아 근데 이거 7탄으로 이거 5탄 2총으로 잡아야돼 자 에임은 이동하는 동선으로 원펀치 원펀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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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아 탈락단이야 심지어 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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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야 구매권이 없어 야 이거 스나이퍼가 답이다 무조건 너무 힘드네 뭐야 이거 구매권을 써버렸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부라 난 어차피 잠깐 한번 죽으면 죽지 어차피 죽을거 하 악어님이 구매권 버렸어 악어님 내가 버렸어? 응 좋아 열한개 있다 아 오케이 이걸로 다 사야겠다 싹 다 사야지 어 할 수 있다 아까처럼 하면 된다 아 한방을 노려야돼 한번 어차피 인쇄 한방이다 1분 빼고 다 남기냐 뭐 1분 빼고야 어 잠깐만요 운영자님 저 잘못 샀어요 운영자님 잘못 샀당 아 10분이구나 나 나 이상 나 특공대문 또 샀다 운명이야? 정말 이럴거야? 나도 15분이다 아 싫다는 맞네 좋아 총알이라도 말아야되는거 아냐 이 타임 인출 5분 오케이 6킬 아 5분을 샀네 30분 6킬 이게 총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거야? 좋아 나도 모르겠다 이정도 사버려 그냥 오 잘 나가는거 같은데 왜 안맞지? 자 고디누만 전쟁입니다 아 아 저희 평화식은 없애줘 네? 없앱시다 없앱시다 찬성합니다 자 찬성합니다 넘어가죠 바로 잠깐만 지금 너무 바로잖아 아 너무 많잖아 야 바로 하자 메노가 야 너무 많으라고 잠깐만 부근종 자 집중하자 건지 무빙 건지 무빙 건지 무빙 건지 잘 봐 끌어치기 있다 안맞아 그가 왔다 형 아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또 괴롭혀 반복 반복 또 폰도 안열려있어 자자 어차피 난 13분 남았다 11분 남았다 인누누사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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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차피 죽으면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오케이 아니면 이거 주문해야되나 주문안해서 그런가 주문안해서 주문안해서 인거 같기도 하네요 주문해볼까요 주문안해서 인거 같기도 하네요 숨었네 어디 숨어야냐 어 내가 숨었었구나 미안 시원하게 싸워봅시라 typ 지윗 마지막 판이었는데 아 어때 어머니 못난 나들은 본 척합니다 마수무가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호 오아따아 오아아아아아 야야 죽였어 잘했어 10분이야 10분 해보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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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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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와아아아 와 크레모 크레모 설계다 크레모랑 같이 터졌다 괜찮아 아직 시간 낸다 어디냐 어딜까 맞춰봐라 되있다 비워보소 깜짝 놀랬세 피 많이 달았세 안달았어요 아 오오 지욱뿔 쾌asy 많이 달아야돼 오호 Nigeria 노구리 계속 깔아다 여길 찌롱 여길 찌롱 여길 찌롱 여길 찌롱 여길 찌롱 아아아아악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올라가 니가 유리해 왓따 이거 스나이퍼도 맞추기 어렵네 차차차차 하아 이 진짜 장난아니다 여태까지 특집중에 가장 힘들다 아 사드로 바뀌었어 야 미가 없어 어 저 annotation 어 어 어 어 everlasting 피가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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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안enta 피가 안차 피가 안차면 제꾸리지 adapted 야 몬스터 나오기 시작했어 야 그리퍼한테 죽었어 뭐야 아 그리퍼한테 죽었어 4분 됐잖아 뭐야 아 이거 총알도 없네 심지어 어디냐 잠깐만 이거 4분 어디냐 그래 그나마 이게 다행이다 몬스터 드라 좀 비켜줄래 그래 글로 갈게 기다려 왔는데 없는데 나 여기 있거든 아플걸 아 그리퍼 제일 아파 그리퍼 제일 아파 기다려봐 아 그 뭔소리야 뒤에 뒤에서 내가 총을 얼마나 갈겼는데 한 4발 맞았어 헛소리 하지마 그리퍼 그리퍼가 죽인거라구 이 자식이 오오 완전 잘 써서 깜짝 놀랐지 제발요 제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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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felt 야 진짜 좀비 잘한다 야 스켈레트 엉? 오지게 너무리 잘 때리네 와 그냥 때려도 죽였다 와 와 좀비는 심지어 잘 맞춰줘 뭐야 얘네로 에임 좀 쉬ierto 이렇게 잘 맞는데 뭐야 일자 무빙이라고 하지 마시니 나는 vol 이거랑 이거랑 틀립니다 무조건 분명히 제가 운명히 테스트 해볼때는 겁나 잘 맞춰져요 저 싸워요 저 싸워요 사람은 가만히 맞춰지지가 않나 어 잠깐만 에임 안맞았어 이거 움직이면서 싸서 그런가? 이게 맞아도 무적 딜레이가 있는거 같아 아 좀비인가? 좀비가 제일 아파 와 좀비 뭐야 뭐야 미쳤어 이거 좀비 겠세 좀비 겠세 좀비 겠세 좀비 겠세 좀비 겠세 와 미쳤네 좀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후갈겨 맞네 아니 자 좋습니다 네 몬스한테는 총알이 잘 맞는데 이게 사람한테 정말 안맞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시간에 이만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오늘의 최종 운승자 아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가ؤ이